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사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림들. 자 오늘 증시는 나빴지만 그 와중에 좋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5분 시황전이 오늘은 22년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락이 없어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0.7% 하라 그 다음에 코스닥은 0.3% 상승으로 딱 이걸 보면은 아 오늘 증시는 나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의 계좌를 키면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등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상승 583대 하라 274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913대 462로 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은 지수는 조금 나빴지만 그 와중에 오르는 종목이 두배 이상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대형주가 완전 박살이 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반도체가 나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이닉스 2% 가까이 하락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2차전지가 진짜 완벽하게 하락했는데요. LGN의 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3가지 갭이 각각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급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니까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중소형주는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온도차가 있는 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개인 1조원 매수 진짜 돈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6,800억 매도, 기관 3,700억 매도, 연기금도 1,000억 원이나 매도합니다. 그러니 어제 이어 오늘 또 야 이거 매수 버튼에 손이 안 나가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주에는 FMC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숨죽이고 지켜받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기금 매수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봤다시피 연기금이 매수하는 기업들 대부분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대요. 오늘은 또 무엇을 사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290억 매수, 호텔실라 176억 매수, OCI 136억 매수, 대우건설 100억 매수, 이마트 100억 매수. 이렇게 5가지 기업을 오늘 연기금이 1,000억 원이나 매도했는데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가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은 물가 급등 그리고 러시아 오크라이나 회담. 여기서 기대했던 소식이 나오지 않으며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장도 나빴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한 2주째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다음주가 되면 이제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엘진솔 오늘 드디어 지수 편입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첫날 공매도 우려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40만 원을 크게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과 WT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또다시 상승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엘제네솔루션, SK이닉스, 삼성SDI, LG화학, 현대모비스, 네이버, 삼성전기, 펄어비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우 여기까지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두산중공업, LG전자, 강원랜드, LG노텍, 코덱스200, 카카오, 한국전력, 한전기술, 타이거200, 카카오뱅크, 페노션을 매수합니다. 그러니 오늘 외국인 매수의 특징은 원전을 올인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SK, 호텔실라, 이마트, OCI, 신세계, 대우건설, 네이버, 아프리카TV, 한전기술, 페노션, 강원랜드를 매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기관은 무엇을 샀는가 봤더니 리오프닝에 조금 집중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네이버와 아프리카TV를 산 것도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우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공구문 공모청약, 미국서머타임이 시작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요일, 미국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리오프닝, 건설. 그나저나 이걸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대선 전에 공부했던 거 있죠. 대선 주자가 각각 당선되면 어떤 기업의 수혜가 간다 그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원자력, 그 다음에 건설 이 두 개가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어느 누가 되든 리오프닝이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이야기가 그대로 맞아떨어진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력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폐지 이 이야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한전 기술 6.3% 상승, 한전 KPS 11.8% 급등, 그리고 두산중공업 10% 급등, 그리고 한전산업 16.4% 급등, 그리고 또한 일진 파워 진짜 일진 같은 모습을 보존해요. 상한가에 도착, 한신기계도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기른들 중에서도 원자력에 투자하신 기른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는 리오프닝입니다. 최근 들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드투어, 오늘 또 무려 8%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리오프닝이 최근 들어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1, 2준에 오미크론 정점이 전망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며, 그렇다면 당연히 거리 두기도 완화가 되겠죠. 그 기대감 존재하며, 또한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를 격리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리오프닝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결국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모드투어 오늘 엄청나게 올랐으며, 티웨이 항공 8.3% 상승, 제주항공 6% 상승으로 둘 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오늘 연기금이 많이 사고, 그리고 어제 120일선에 안착했던 호텔실라, 오늘 또 3%나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도 120일선 보라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키워드입니다. 건설주가 지속적으로 좋습니다. 중소형 건설주인 이화공영 상한가에 도착, 카뮤 ENC 16% 흡등, 참고로 이렇게 건설주가 좋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민간주도, 주택공급, 정책수의 기대감 플러스, 철도, 지하와 공약 이런 것들이 합쳐져 좋은 흐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계룡건설 9.7% 상승, 코롱글로벌 7% 상승, 그리고 또한 건설기계도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진성TC 6.6% 상승, 현대건설기계 5.5% 상승, 건자재도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겠죠. 노루페인트 7.7% 상승, 한샘 5.6% 상승, 그나저나 한샘의 차트가 정말 이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빨간 양봉과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과연 121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만한 종목일지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KCC 클라스의 8.6%나 올라갑니다. 판률이 가격 상승 기대감, 그리고 신정부 주택공급 공약 수혜의 전망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기념분들은 오늘 나온 리포트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메타버스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5.5% 상승, 디어유 11% 상승. 참고로 디어유에 관련된 리포트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그리고 디어유 버블에 동계올림픽 스타 6명과,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에이터, 뭐 예를 들면 유튜버, 방송인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3명의 크리에이터가 입점을 한다고 합니다. 언젠간 나중에, 저 기릿도 유명해지면 버블에서 저 기릿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러한 소식에 힘입어 디어유 오늘 11%나 상승합니다. 다음으로 의류 유통 관련 주조 영원무역 오늘 9.6% 상승합니다. 참고로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닝 서프레즈가 나왔다는 소식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뜨거운 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한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기사는 단독 기사였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SMCNC의 차트를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좀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업들 사이에서 2차전지 처음에 봤다시피 시가총이 사이조목이 좋지 않았는데요. LG엔솔 오늘 6.3%나 급락했습니다. 공매도 우려감 플러스,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이러한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항상 대선 관련주라고 뽑혔던 안랩. 그런데 이번에는 보안솔루션 관련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오늘 안랩이 17.2%나 상승인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영국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가 안랩 주식 약 50만주를 장래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분이 얼마인가 봤더니 무려 5%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뉴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이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안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연기금이 200억이나 샀던 NC소프트, 오늘 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2% 상승. 참고로 어제 NC소프트에는 사우디 국부펀드가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관심 종목에는 넣을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연기금이 계속 사는 이유가 있었네요. SK, 오늘 4.44% 상승인데요. 그렇다면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산불 관련주라고 합니다. 참고로 SK는 국내 최대의 조림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 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복구시 수혜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4.4%나 올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이오벤처 관련주인 큐라클, 오늘 25%가 급등, 현재 임상 이상 준비 중인 CU06,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기리분들이 하실 일은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남은 공부는 저 기릿이 열심히 할 테니까 기리분들은 푹 쉬시면서 이제 에너지를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바이오!